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롱웨지 감자 핫도그라는 제품인데요 이 가격은 2500원이고 뚜껑 벗기시고 전자레인지에다가 40초 정도 돌리시면 되고 빵보다 긴 22cm의 소세지라고 들어있습니다. 아니다 보이는데 왜 이미지 사진을 하나 170g에 448kcal 제품이구요 다양한 것이 들어있고 다면에서 제조한 제품이네요. 영양성분이 어디가 표시가 표시가 안되어있네 응? 왜 없지? 자 종종 대구와 아 여기 있구나. 당류가 11g 이구요 나트륨이 한 44% 좀 어 상도는 조금 자극적인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 자 편전 갔다가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자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독특한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제품일지 짠 롱웨지 핫도그 제품 어이구 어이구 떨어졌어 상당히 길게 되어있구요 감자 그런거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자 한번 전전히 데어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어갖고 왔는데요 뭐 소세지가 22cm 라고 되어있는데 길이는 대충 한 18cm? 19cm? 좀 설명보단 좀 작게 나왔구요 뭐 감자 같은거 떨어져있고 아 뜨거워! 뜨거워서 이렇게 들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재료는 뭐 피클 뭐 그런거 들어있고 감자 으깬거 들어있구요 뭐 그런거 들어있고 뭐 뗀건 없고 향은 뭐 별로 강하지는 않네요 자 소세지부터 먹어볼까요? 뭐 괜찮은 정도의 제품인데 뭐 그렇게 뭐 완전 고급이다 그 정도까지는 그냥 괜찮은 정도 되겠구요 요즘 그 햄 소세지가 뭐 1급 발암물질 얘기 나오긴 했는데 음 뭐라 그럴까 핵폭탄도 사람 죽고 총도 사람 죽고 칼도 사람 죽는데 그거랑 같은 비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배하고 술하고 같은 그 개념으로 보시는 건 아니고 이것도 바람이 되긴 된다 아 그런 뜻이구요 담배나 술 그런거의 그 유해성에 비해서 뭐 상당히 약하니까 크 뭐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좋겠지만 적당히 드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자 먹어봅시다 조금은 그냥 밥하고 그것만 있어서 별거는 없고 밥이 된다 빵하고 회만 있어서 별거는 없고 이제부터 이제 감자가 나오는데요 감자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감자가 가끔 뭐 그 외지 뭐 해가지고 감자 들어간 제품들이 점점 나오는데 통감자가 들어가면 약간 좀 퍽퍽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으쩌해가지고 좀 양념이 돼있어서 그런지 퍽퍽하거나 그런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좀 길이는 길고 뭐 햄하고 빵에다가 감자까지 올려주는데 그냥 뭐 괜찮은정도? 근데 좀 가격이 2,500원이라는게 좀 비싸긴 하죠 버거키나 그런데도 이제 뭐 2,000원째도 많긴 하는데 물론 이제 요 손시가 길긴 한데 뭐 이렇게 아주 맛있다 그 보당에 일반 비엔나 좀 길게 만든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요런 제품도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오오오